오늘은 마술사가 되어 보겠습니다. 매듭을 연구하다보니까 재미있는 매듭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끈을 두고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평행줄 위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반대편은 이렇게 평행줄 밑으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비처럼 두 고리가 생겼죠. 이것을 서로 교차해서 넣어 줍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도 되고 이쪽이 먼저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비 매듭이 만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자 매듭이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 나비 매듭. 그런 다음에 오른쪽 끈은 왼쪽으로 넣어 주고 왼쪽 끈은 오른쪽 고리에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잡아 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세요. 실패입니다. 실패. 확실한 실패죠. 나비 모양이 되어야 하지만 나비 매듭 형태에서도 잘못하면 이렇게 안 풀립니다. 복 매듭이 되어버렸죠. 손에 익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쪽으로 가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고리가 두 개 생겼죠. 이쪽은 평행선보다 위쪽. 이쪽은 밑에 그런 다음에 교차를 시켜 줍니다. 이렇게 교차를 시켜 주면 아주 단단한 나비 매듭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 매듭은 좌측 고리로 그리고 좌측 끈은 오른쪽 고리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잡아 다닙니다. 힘껏 실패입니다. 마술 매듭 위쪽으로 올라와서 끈보다 그리고 이쪽은 끈밑으로 놓고서 고리를 교차시켜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빼주면 이렇게 나비 매듭이 되죠. 그런 다음에 좌측 끈을 우측으로 넣어주고 우측 끈을 좌측 고리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서 힘껏 잡아다니면 이렇게 풀리죠. 이것이 마술 매듭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끈을 준비해서 이렇게 끈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고 오른쪽은 반대로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양 고리를 교차시켜 줍니다. 그러면 단단한 나비 매듭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좌측 끈은 우측 고리죠. 이쪽에 넣어주고 우측 끈은 좌측 고리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힘껏 잡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마술 매듭입니다. 한 보름 동안 매듭 연구를 했더니 벌써 이런 마술 매듭 단계까지 왔죠. 참 신기한 매듭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매듭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마술 매듭도 쉽게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손에 익어야 됩니다. 한두 번 실패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마술 매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끈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끈보다 위쪽으로 오게 고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측도 이렇게 반대로 밑으로 위치하게끔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고리가 되죠. 서로 교차시켜서 빼줍니다. 양쪽을 잡아 다니면 이렇게 견고한 나비 매듭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좌측 끈을 우측 고리에 이렇게 넣어주고 우측 끈은 좌측 고리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힘껏 잡아 다닙니다. 원상태로 풀렸죠. 이것이 마술 매듭의 진수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매듭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